시원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이거 도라지꽃이다. 네. 도라지꽃. 행제했습니다. 여기 야생도라지 같은데요? 네. 야생도라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구나.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켜보죠. 따라하게 되는데 이거. 중독성 있네. 이거 뭘까요? 둥글레. 둥글레 차. 둥글레. 둥글레 차. 둥글레가 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둥글레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라지를 캐는데 둥글레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구나. 우와. 크구나. 오래돼서 뿌리가 여기는 썩었습니다. 오래돼서.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연산 도라지가 이렇게 크려면 이게. 네. 와. 이렇게 덮어주고요. 와. 향이. 감사합니다. 와. 향이 진짜 진해요. 이건 약이겠는데요? 네. 저는 이 도라지를 보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폐계력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하시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혹시 저도 좀 그런 기관지나 폐에 이상이 있을까 봐서 이런 약초를 보면 제가 한 번씩 차로 끓여먹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운 도라지예요. 네. 네. 그러죠. 아 그러게요. 산에 갈 때 좋은 습관 하나 생겼어요. 산에 갈 때 좋은 습관 하나 생겼어요.